안녕하세요 미네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대왕연어초밥이랑 오징어초밥 잘 먹겠습니다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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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다. 정말 크다. 진짜 크다. 진짜 크다. 오, 오, 왜요? 고춧가루 매워 거의 통연어 수준 다시 덮어서 이제 오장 H2 면을 넣을뿌들뿌들 면을 넣으면 저건 응때문에 너무ccoli 엉덩윤 매워 눈물 나 욕실로 매워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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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마요네즈 맛있다 맛있다 바삭바삭 팽이버섯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고요. 이렇게 오랜만에 대왕현어초밥을 먹어봤는데 역시, 역시 맛있네요. 도대체 이 특채소스가 뭐길래 오징어초밥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